3일, 정말 마음 편안히 쓸 수 있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5개의 루트 3일간의 여정 20개의 스탬프 문화재창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본문 캠페인 Korean Heritage Stamp Tour 백제의 고도의 길, 마음을 울리는 한국의 문화 한강을 통해 열린 길로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아름다운 문화를 곳곳에서 느껴보는 길 아직도 남아있는 수준 높은 문화의 흔적들을 보며 66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길, 우리 불교의 깨달음을 바치다 불교가 우리에게 남긴 성찰과 호국의 정신,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를 만져보는 길 숨가쁜 도시의 호흡을 잠시 멈추고 사찰이 전해주는 힐링과 휴식에 젖어봅니다 서원의 길 선비의 생각과 만나다 성리학적 세계관과 선비정신을 따라 조선 중기 학문의 흡박취해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어 이제는 인류의 전통이 된 9개의 서원을 만나봅니다 소리끌 남도의 선물에 취하다 구구절절 이어지는 남도길 따라 구성진 가락에 담긴 정취를 느껴보는 길 문화예술의 봉고장 남도에서 꾀어난 기량을 뽐내고 간 수많은 예인들은 쥐의 귀교력입니다 왕가의 길 조선 왕조의 역사적 숨결 다섯 개의 궁궐에 남겨진 풍성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수원과 화성, 김포와 강압까지 자연스레 따라 걷게 되는 길 번영과 위기의 우리나라 역사, 그 한부판에서는 뜻깊은 여정이 됩니다 루트 곳곳에 있는 48개의 스탬프를 찍어보세요 장소에 도착하면 관광안내소, 해설사 사무실, 매표소, 안내데스크, 사무실 등에 문의하셔서 스탬프북과 스탬프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3개를 찍으면 온열한데 2개를 3코스 10개를 찍으면 매쉬 파우치 5코스 20개를 찍으면 KH몰 홈페이지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념품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상태 atmosphere 청중권을 집사할 수 있죠 펜페이지